안녕하세요 오늘 캐스트의 주제는 육모까지 11전략 포스22 위드 TDB6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 칼럼이 준비되어 있고요 주제는 집중하자 세가지로 나눠선생님이 알려드릴거에요 약점에 집중하자 순간에 집중하자 오늘에 집중하자 자 여러분들 이제 융골 보위평가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제 2주를 딱 2주가 끊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텐데 남은 기간이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 빡세기 시작하는거 뭐 한 2주전 아닌가요? 그죠? 한달전 두달전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 시간 일주일만 돼서 정말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선생님이 아주 이쁜 옷 입고 왔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전공을 예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술 전공을 아주 어디다 써먹나 봤더니 수학 강의를 아트의 경주로 끌어올리는데 쓰고 있는데 요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런 것들 보면서 생각하는게 있어가지고 이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구스타프 클림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이제 키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이쁘죠?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시대에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 산업혁명이 되고 막 기계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던 그런 시대에 그때가 어땠냐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재미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 왜? 산업혁명이라는 정말 위대한 발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생산할 수 없는 거는 쓸모가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잖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그림들인데 요런 이제 예술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르누보라고 합니다 아르누보 근데 그게 이 아르누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프랑스어고요 누보가 이제 새롭다는 뜻이고 아트에요 그러니까 뉴 아트야 새로운 아트가 나왔다는 거지 특징이 뭐냐면 이거 딱 보면 뭔가 좀 약간 좀 블링블링하고 좀 이쁘고 그렇지 않니?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염순이의 이 귀여움의 힘과 뭔가 맥락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르누보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20세기 넘어오고 지금 이제 우리는 무슨 시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이 이제 근대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예술이 뭐야? 예술이 뭐야? 뭐 예술이 뭐 특별한 거야? 이런 생각 아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요즘은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진 거야 뭔가 특별하고 뭐 어떤 예술 사조에서 시대의 흐름이 가면서 막 이거였다가 이거였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그거면 돼 이런 거지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게 이게 이제 약간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 전체적으로 다 파편화되는 약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 주관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 예전처럼 그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근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포스트 22 얘는 그럼 무슨 뜻이냐 포스트가 그 모더니즘 다음 시대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얘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22가 뭐겠어요 22 수능입니다 22학년도 수능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은 24학년도 수능이잖아 그쵸? 22학년도 수능부터가 지금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22, 23, 24 이 최근 3년 동안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 전 시대는 뭐야? 약간 그 모더니즘 같은 근대의 시대란 말이야 근데 시대가 이때 확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바뀌었지만 수능이라는 체제가 그 형식이 지금처럼 선택과목 체제로 바뀌기도 했고 수능의 경향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바뀌었어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정의를 새롭게 하려고 그래 선생님 말이야 내가 기출을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기출, 기출, 기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출에 대한 정의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선생님 사이에 혹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더라 자 기출이라는 것은 이미 기자에 나올 줄 출자니까 이미 출제가 된 그런 문제들이라는 뜻인데 이 기출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시험인데 과거에 출제됐던 시험 문제를 보면 아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스 22, 22를 기점으로 해서 수능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과거 기출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22학년도 수능 그 직전부터 뭐를 강조했냐면 최근 기출, 최신 기출 그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최신 기출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봤자 여러분들 귀에는 최신이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고 기출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출, 기출을 하다 보면은 수능 기출이 총 몇 년 치가 있겠어 1994 수능부터 있으니까 벌써 30년이 있단 말이지 그 30년 치 기출을 여러분들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과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약속이 바뀌고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딱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다른 과목과 이제 특징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수학이 한동안 변별력이 없는 수능이 계속되다가 22 수능부터 변별력이 확 생겨버려서 그 전까지는 그냥 킬러, 준킬러의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킬러, 준킬러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가 중요했다면은 이런 거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수능을 못 본 게 아니다 이미 작년 수능을 보시게 되면은 7번, 8번, 9번, 10번, 3점짜리 문제부터 버퍼링이 팍팍팍 걸리면서 등급이 뚝 떨어지는 학생들 정말 많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고민일 거야 그게 고민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7번부터 해서 뭐 13번 이 정도까지 고민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 쌉고수의 레벨이니까 쌉고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 90%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없어진 시대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를 합니다 이름이 뭐야? 포스트 22 포스트 22 이 문제들 위주로 만든 선생님의 강좌 교재가 바로 뭐냐면은 트디비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10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르누보이 새로운 새로운 예술 이런 것처럼 새로운 수학이고 새로운 강좌 그거를 선생님 상승효과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자신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지 자 그래서 이 트디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트렌드라는 게 있고요 트렌드 그 다음에 DB 3.5 이게 DB예요 DB 3.5 그 다음에 26 선택과목 26 만점이라서 2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권의 3개의 강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유 뭐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될까 아 6평은 뭐 이미 글른 거 아닌가 수능 잘 봐야지 뭐 이렇게 약간 합리화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수미 잡 수미 잡 수능 미만 잡 이러면서 합리화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6월 모의평가까지 열흘이 남았든 2주가 남았든 그거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거 집중하면 여러분들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재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뭐 한 2, 3일 이따 올 거 아니야 이 트렌드 같은 교재 강좌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없어요 얘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DB나 이륙 같은 거 교재 구입을 한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볼 수 있고 다 합쳐봤자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에 몰아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길어봤자 이틀이면 돼 근데 얘는 또 뭐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는 강좌가 아니라 뭐다? 이 바뀐 순위 뭐냐 포스트 22에서 달라진 게 뭐냐를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트렌드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수능이 바뀐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요걸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 수업을 처음부터 풀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 중에도 계속 바뀐 것들이 뭔지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걸 안 듣고 뭐 상승효과 3.5, DB, 1위 공부하시는 거에 집중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처음 선생님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보겠다 혹은 10일 동안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첫 시작 하루를 요걸로 끝내라 그럼 이제 교재가 딱 와있을 거예요 어떤 교재가 와있느냐 DB와 이렇게 와있는데 이제 이륙에 염순이가 이렇게 귀엽게 귀여우면 힝뿅뿅 하면서 이제 염순이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가 얘가 수학 1, 2, 1권이고요 1, 6이 이제 선택과목 1권으로 돼있습니다 미적, 기하, 확통 다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바로 이 포스22 기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륙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22 기출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로 선별해서 집어넣은 과거 기출도 일부 들어있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과목별로 조금씩 이제 구조가 다르긴 해요 기하, 미적, 확통해서 과목에 따라서 선생님이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DB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포스22 그럼 얘가 지금 총 시험이 몇 개가 있냐면 17개가 있어요 여기가 2022 예시문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처럼 선택과목 최재로 돼있는 거 그럼 2022 그 다음에 3월교육청 4월교육청 뭐 6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가면서 작년 수능까지 2023 수능까지 교육청 사관학교 포함해서 당연히 평가원과 수능 들어가겠죠 총 17개의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17개의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최근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면서 6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게 만들어드릴 거다 그게 지금 이 3개의 강좌예요 자 그럼 이제 이 TDB6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이제 칼럼이 있는데 칼럼이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 귀여움의 힘 칼럼을 썼는데 선생님이 그 전에도 칼럼을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누적 조회수가 뭐 한 200만 이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 하나 올렸더니 조회수가 거의 8만 이 정도 나오는 걸 보니까 학생들이 그 칼럼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아마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학부모님들이라던가 뭐 지나가던 분들도 이제 좀 영상 같은 거는 좀 클릭해서 보려고 하면 약간 좀 부담이 되니까 칼럼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슥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칼럼을 올렸죠 그게 뭐냐면 2, 3위를 위한 칼럼이었습니다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왜 1등급이 안 되는가 습관이란 관점을 가지고 칼럼을 올려드렸는데 자 그거와 또 관련이 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2, 3위 특화 버전이라서 그 다른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집중 이라는 키워드로 선생님이 짧게 영상 칼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약점에 집중해라 자 10일 남았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2, 3위 칼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도망칠 구석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저 수학 진짜 못해요 아니면 뭐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 6평은 아니야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야 나 수학은 이번에 3등급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막 2등급이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고 나 원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2등급 딱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스스로 근데 내가 이번에는 무조건 1등급 받을 거예요 1등급 갑니다 라고 했는데 1등급에 못 미치게 되면은 뭔가 좀 위축되고 이러면서 약간 좀 쪽팔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다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성종은 똑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맨날 못한다 못한다 그래 맨날 어렵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려운 것들은 그냥 이렇게 좀 대충하고 자신 있는 것만 지난번에 시험 잘 본 것만 시험 잘 본 것만 공부 더 하는 거야 약점에 집중해야 되는데 강점에 집중을 하는 거지 왜? 그래야지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할 말이 있잖아 야 나 그래도 이 과목은 1등급 받았어 그리고서는 수학 4등 5등급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말했잖아 원래 나 수학은 못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피해버리는 거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 모의고사나 지난 수능에서 수학을 잘 못 봤다 수학이 약점이다 하게 되면은 수학에 집중을 하셔야죠 수학이 만약에 1등급이 다른 과목이 문제다 그럼 그 과목에 집중을 해야 돼 10일 동안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자 수학이 약점인 학생들은 트위드릭으로 선생님이 성적이 오르게 도와드리겠다 자 약점에 집중하자 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순간에 집중하자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두꺼운 책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니까 이제 보다 보면 양도 되게 많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약간 착각일 수 있어 여러분들 그 예술 작품은 말이지 막 공부하듯이 막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생님이 그 예술감독 하던 시절에는 이제 1년에 공연을 많이 보고 막 300편씩 이렇게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에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프랑스 가가지고 작품을 본다고 불어로 막 주셔서 하는데 내가 내용도 못 알아 듣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막 선생님이 불가리아 가서도 공연 보고 노르웨이 가서도 공연 보고 이런 전시 작품들도 엄청 많이 보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딱 그 한 순간이에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딱 그 한 순간을 여러분한테 기억시키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봐.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짧은 캐스트를 보지만 이 캐스트도 딱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이 그림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지금, right now, 지금, 지금,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딱 강조를 해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기억에 남을 수가 있는 거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1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죠. 하루에 수학 5시간씩 해서 10일이면 50시간을 공부하는 거니까 엄청 긴데 어차피요. 수학 시험 문제가 50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5천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3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를 더 맞추면 점수가 많이 오른다라고 느낀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10일 동안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물론 약점에 집중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수학 1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수학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다 가라도 어떤 한 문제에 딱 집중을 하셔야 돼. 아, 이거. 이거. 이거 시험에 나오면 내가 맞춰야 되겠다. 수직성 운동. 수직성 운동 중요하잖아. 왜? 수직성 위에서 뭐가 움직여요? 수직성 위에서 고양이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귀엽게. 고양이 운동 이런 거. 그래. 나는 6월에 고양이 운동을 마칠 거야. 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딱 그 순간에 초집중해가지고 그 하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이렇게 계속 이것도 하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10일 동안 공부하는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집중을 쫙 발휘해가지고 뿌리를 딱 뽑아버리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제 고양이 고양이 운동은 절대 안 틀린다. 고양이의 속도 정도는 내가 분석해 줘야지. 딱 하다가 또 도형 팍 찌르는 거죠. 순간적으로 딱 찌르는 거야. 아, 원나무 반지름. 원나무 반지름 딱 그리니까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 순간에 집중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10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 가서 그거를 하나도 못 써먹을 수도 있고 10일 동안 공부한 거를 아주 잘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캐스트 예전 것도 본 적 있죠? 선생님 예전 캐스트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니?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어제 먹은 밥도 잘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먹었던 급식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열흘 전에 공부한 게 기억이 남는가? 자, 왜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망각을 해요. 잊어버립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우리가 금붕어로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잊어버려요? 나도 그래요? 누구나 그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 컴퓨터가 아니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떠올려봐야 돼. 오늘에 집중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공부를 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밤에 무언가를 공부를 했다. 그럼 이제 딱 끝났어. 와, 끝났다. 책 다 덮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다른 생각들을 머릿속에 채웁니다.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공부만 하는 학생들도 있죠. 여러분들 뭐 기숙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부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유일한 낙의 선생님 캐스트 보고 이런 학생들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게 딱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씻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고 화장실 가거나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도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침 먹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에 계속 뭐를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떠올려 봐야 돼. 그거를. 잠깐만. 내가 배운 거 그거. 그거 도함수에 활용해서 방정식에 활용해서 중요한 게 뭐였더라? 아까 이수인이가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계속 되뇌어봐야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공부를 하는 거야. 자면서도 꿈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그런데 그게 뭐 미친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습관이 된 거지.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장 내일까지 어떤 노래 가사를 다 외운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브의 I am을 다 외워야 돼. 아이브. 여미백 말고 아이브. 진짜 아이브의 노래를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노래를 백 번 반복해서 들으면 외워질까? 아니야. 절대 안 외워져. 백 번 반복해서 들어도 중간에 멍해지면서 가사도 잘 안 들려요.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사 딱 보고 가사에 집중해가지고 듣고 내가 가사를 안 보고 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가사를 떠올려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내일까지 내가 이 노래 가사를 외우면 백만 원 벌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도 계속 노래 부를 거란 말이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플라이버 이러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상태를 여러분들 10일 동안만 유지하세요. 10일 동안만. 그럼 변화가 생길 거다.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어 우리가. 아 우리도 삶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나고 엄마랑 밥 먹고 있는데 속으로 아 수직선도 여쩌고 이러고 있으면은 야 너 무슨 생각하니?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수업 듣다 보면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0일 동안만큼은 오늘에 집중하라는 건 뭐?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그날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날. 당일에. 아무리 길어봤자 24시간 안에. 복습 이런 거 하지마 여러분들. 복습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복습은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합니다. 다 잊어버린 다음에 다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보는 걸 복습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왜 처음에 왜 보는 거야. 한 번 공부하고 나면 일주일 있다가 다 잊어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봐. 그리고 나서 두 번 봤대. 또 다 잊어버린 다음에 또 다시 봐. 세 번 봤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왜? 암기가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복습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 주제는 뭐냐면 바로 복습이 되는 얘기예요. 오늘 해라.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에 안 되면은 1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안 되면은 3시간 내에. 3시간 내에 안 되면은 최소한 24시간 내라도 집중해라. 오늘에만 집중해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언제까지? 6평까지. 10일 동안은.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이 세 가지. 약점에 집중하고 순간에 집중하자. 오늘에 집중하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2, D, B, 6 이 세 권을 공부를 해보세요. 여기 안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 책을 강좌를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일 동안은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지 못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이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은 스텝 1만 공부하셔도 돼. 얘는 그냥 가볍게 듣고 좀 문제 어려운 거는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스텝 1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되고 아, 나 좀 더 버퍼링 존 뚫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스텝 1, 2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 좀 실력 있어 하는 사람들은 스텝 2, 3 공부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2점짜리부터 4점짜리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여기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DB에서는 이제 22번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번호대에 거의 모든 포스트 22 기출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10일 혹은 좀 늦게 봐서 일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3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그 시간도 10시간, 20시간이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내신 데뷔할 때처럼 벼락치기 바짝 하시고 6월 달에 꼭 사소한 한계의 변화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선생님 Q&A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선생님 수업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힘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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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